12년만에 한강의 선유도 선착장 공원을 찾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가까운 곳이 더 먼 곳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볼일을 끝내고 배가 철철해서 이렇게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라멘을 먹어볼 생각입니다 라멘과 기본적인 음료 그리고 먹거리 한두가지를 사서 이곳 공원의 벤치에서 먹방 아닌 먹방 허기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서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김치를 사서 나왔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셀프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물 가득히 매운맛이라 담아서 지금부터 먹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 더 고맙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맞게 먹으면오 funk에 등도 하는 거예요 рос dram 여자 양면 Command 48 사진 찍을 때 이즈 Balmain 플레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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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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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